이네부터 바로 다시 시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아마 제각이 제격이 지옥으로 갔던 걸 기억해요 지옥으로 안나 가보죠 그 사이버 데모는 없애고 지옥으로 갔었죠 정말 마지막 했던게 타이탄의 뭐 방 자 애가 악마 애가 그 여기가 지옥이네요 보니까 내가 지옥인 것 같구요 오 깜짝이야 그 뭐지 뭐지 아 이거 음성 기록 제가 하는 말 무시하고 그냥 갑시다 어 그렇게 신이 안써도 되요 오 후 아이고 시작하자 company 나오네 악마 뚝배기 이렇게 떼면 돼요 여러가지 총으로 다양하게 싸우는 야 니리티비 죽였어 여러가지 총으로 다양하게 악마를 발살라주시네요 이런 화끈한 액션이 너무 좋아 더 나와라 야 더 나올사람 없니? 야 저기 맨큐버스 나왔죠 야 나도 시즌 모드 이거 다른 모드 할수있었는데 어 좋아요 음 한방 노 모드 아이고 아프다 야 죽었구요 어 가스 다 차있구나 요걸로 잡아대겠네 그러면 아이고 얘들 자폭병이라서 오기전에 끊어줘야합니다 자 이렇게 어이구야 자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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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대화수단 시원하죠 야 이거 완전 콤본데 이거 완전 콤보 느낌이네 콤보 에너지 먹구요 음 먹고 갑시다 1번부터 8번까지 돌아가면서 총을 쏘니까 자체 콤보가 되네요 보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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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있네 응 응 어 그래 얘들 안녕 어이구야 핑키빙키빙키빙키빙 캣 깜놀 깜놀 또 나오니 어이구 야야야 핑키빙 나오셨네 어이구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쭉 빼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어허허 야 콤보야 콤보 어 완전 콤본데 음 고마워 어 매반님 어서와요 여기볼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직 못잡은 애가 있나 자 어디로 가야 할까나 아 길이 저기라 표시되어 있는데 누구 아 뭐가 있네 아하 이거 열면 열리겠죠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 열리겠죠 어이구야 형님 자 내 콤보를 받으시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아 벌써 죽으셨네 누가 나왔어요 어이구야야야야 응 인프 응 응 어이구 뒷도 누가 있어 뒷도 뭐가 있어 야 파오호우가 두 분 계시네 파오호우 파오호 어이구 어이구 음 음 시원해 아 시원해요 이만 아닙니까 여러분 로제는 유명해진 인사도 못 받겠지 최대한 할 겁니다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근데 과연 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두근두근 어디서 잡먹다 위가 바리 바리 볼절 도상 케토톱 발맛 자식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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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야 악마가 나오면 뭐해 안 죽어 응 응 그래 고마워 아니 악마가 나오면 뭐합니까 다 죽는데 이거 뭐지 이거는 아 점프 이게 뭐야 어떻게 하라고 여기로 누구 안 잡은 애니 누구 남은 애가 있나 보구만 보니까 어이니 여긴 너였어 어이 싱겁게 템 먹어주고 갑시다 엘심이 먹고 그럼 그럼 아 이걸 지금 먹으면 어떻게 하냐 꼭 필요한게 나중에 나와라 가자 야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있는거 다한다 응 나와라 여기 딱 딱 봐 딱 나올 것 같지 않아 어 뭐가 있어 나왔네 나왔네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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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목들 잠목 하나 점프 어이구 파워 형님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잡아주면 됩니다 잠목들이라서 하잇 어이구 하잇 못하겠지롱 어디갔니요 어디였어 얘 어 그래 어 그래 이리와 발까기 어이구 애들 많이 나오네요 나도 로켓포로 싸워야지 로켓으로 로켓으로 싸워야지 로켓포로 로켓포로 음 잘가요 엔진 출발 아이고 파워 형님 와 불 불 쏘는거 봐봐 자 지나가면서 친절하게 한발 싸줄게 얼찌 아이고 더있네 못 쏘겠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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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역시 몸이 느리면은 어 고생한다 어이구 어이구 다 나왔니 일로와요 들어오세요 형님 일로와요 어딜 때리려고 누구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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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미 나오셨네 어이구 자 파워 후 쿰척쿰척 음 캐럼도 좀 쏴주고 어 그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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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머리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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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여 좋다는 아이고 아이고 안죽었어 밀려불러 어 코드대미지 있어 이걸 진작에 안 먹었네 이걸 먹으면은 데미지가 엄청 세진다는거 음 그래 파워 후 형님 죽어요 죽어주시고 한 마리 죽으시고 두 마리 더 죽으시고요 오케이 그래 또 어딨어 게니지 없네 글로 어이구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이야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형 올거야 우리 모두 나를 믿고 나를 믿고 도와줘 됐 일로와라 인마 그럼 꾸준히 하면 될거야 아이 또 낫네 야 이거 안되겠다 일로와 형님여 태화수단 태화수단 엄청나 실시간 참수 실시간 참수 도와봐 야 어 다들 한마음 하하하하 어 왜그래 난 꾸준히 할거야 어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꾸준히 해야지 그럼 그럼 내가 생일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한 날인데 열심히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죠 근데 일주일 내내 방송하는건 힘들더라고 그거는 내가 서로가 안좋더라고 서로가 내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되게 보는 사람도 지루하고 안좋아지고 이거 뭐야 아 오토맵이야 맵이야 이것도 음 로제닌 좋은 분들과 함께하네요 어휴 잠깐만 헤헷 헷 헷 아 무슨 궁극이라는 놈이 이렇게 총을 못써 아 이거 레이저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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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5년정도 하면은 진짜 5년정도에서 안되면 어떻게하지 헷 진짜 5년에서 안되면은 정말 저부라는 게시야 신혜 여기 어디갔어 여기 일선장로 일로와 어이구 헷 헷 헷 자 다리 다리 임말 자식아 다 잡은건가 벌써? 자 슈퍼 샷건을 맞춰놓구요 가도록 하시죠 음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면 뭐야? 뭐 누구 또 안 죽은 애가 있나보아 어디 또 뭐 있나 보검아 위로 올라옵시다 어딨니 잔챙이 자 잔챙이가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뭐야 자기가지 할게 어 어디로 가야지? 요것도 이렇게 막힌 느낌? 뭐 쓰는거야? 뭐야 여긴데 여기라 표시되는데 안 죽으신 분 혹시 혹시 안 죽으신 분 혹시 혹시 안 죽으신 분 없나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2층으로 나가보자 헷 먹구요 어 여기 뭐가 있어 그렇지 물이 있었구만 야 문 안 열여 어 어쩌라는거야 이거 어쩌라는거야 이거 아하 야 이렇게 쉬운 트릭을 주실수가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트릭을 어? 이렇게 그쳐 여러구니가 없는 트릭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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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구요 갑시다 음 누구 나오니 혹시? 누구 안나오는것 같고 노란색 운이 아직 안 열렸구요 아이 아파 다른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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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아프다 야 아우 시끄러워 얘들아 좀 죽어주시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음 밟으면 안돼 잠깐만요 적군이 몰랐어 미안 아 어디야 시끄러워 가져갈게요 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인가? 아닌데 이쪽 아닌데 어디지 어디지? 아이고 깜짝이야 오호 어이구야 야 이런 좁은데서 두 분이나 헵 괜찮아 괜찮아 저분 저분을 못 맞추거든 너무 느려서 한 놈 없앴구요 아이구 이야 이렇게 넓은데서 아이고 피해주고 그럼 그럼 또 누구 있니? 그치야? 아이 신겁구만 누구야 나와 이리와 아이고 깜짝이야 얘구나 그렇지 삐치기 이쁘다 음 그래 어 아이고 으응 빠세이 어이구야 깜짝이야 이리와 이리와 아이야야야야야 아이야 이 친구야 너무 좁다 여기 얘 너무 좁다 여기 너무 좁다고 임마 어? 야구르지 바로 엎힐 수 있네 음 음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하고 어디 보자 슬슬 뭘로 할까 이제 음 암원 다 채웠고 헬스, 암호 헬스, 에너지? 아니야 갑바? 갑바로 해볼까 한 번? 음 갑바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아 자 어디로 가야지 또? 이쪽이라 떠 있는데? 길치가 또? 길치가 이걸 또? 자 어디로 가지? 야 어디야? 아 이제구나 미안 그렇지 어이구야 어이구야 자자자자자자자 정면으로 이러시면 좀 정면으로 이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음 그래 아이고 여기부터 시작 이리 와볼래? 어 이걸로 애들 잡을 수 있나? 헷 양오르지 양오르지 헷 헷 좀만 더 가까이 좀만 더 가까이 아이고 아까워라 음 관절 관절 어우 너무 시원하게 빠개버리는데 관절 관절 한 번만 음 음 그럼 그럼 또 누구 있니? 저쪽도 뭔가가 있네요 얘들이 음 없애고 어 그래 수고했어 퇴근해 퇴근 아 놀랬어 놀랬어 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마리 마리마리마리 마리마리마리 아이고 써주고 한번 그렇지 어 뭐야 BFG 다 썼네 나 있는줄 알았지 여기가 아이 요즘에 타옥형이 왜이렇게 자주 나오냐 이거 블러검 최소 로켓으로 갖다 쏴야 죽는 분이네 이거 굉장히 강력하시네요 머리 그래도 뭐 어 죽음 머리 아프리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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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킬 야 또 있어? 여기 보자 저기 또 계시네 우 우 우 우 gä 아이 체인 iron거 되게 맘에나네 이거 어 되게 Här keeps 쏘는게 되게 멋있끔 뚱뚱뚱뚱뚱뚱뚱 어디야 이쪽이라는데 어 이상한 여기 savoir 마음에 든다 이거 오우 되게 쎄 쏘는게 되게 멋있게 나와 둥둥 두두두두두두 어디야 이쪽이라는데 어? 이상하네 이쪽이 아닌데 어디지? 어디지? 먹어주고 어디로 가야하오 아 이런 길치가 또 이걸 또 길치가 이걸 또 어디 안 죽어있는 애가 있나봐다 지하로 가볼까 한번? 없구요 아니 어디로 가야해 이거? 아시는 분? 돌아버리겠네 이거 그래 이쪽에 표시가 돼있어 저쪽이래 그래도 이쪽으로 왔어 근데 없어 이건데 문이 안열요 이거 지금 원래 이게 몬스터 다 잡으면 저기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럼 몬스터가 뭐 남았다는 건데 버그니? 다시 한번 샅샅샅 샅샅 뒤져보자 자 이쪽이 뭐 없구요 없는 거 확인했구요 어 뭐 이쪽에도 없는 거 확인했구요 네 없구 여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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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로 가보자 지하에 뭐가 있나 지하에 지하에도 뭐가 없어 근데 왜 안 열려? 뭐야 이거 야 열어줘 어허 뭐가 문제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아 아아 난 천재인데 열어주세요 아 이쪽이구나 음 음 어 깜짝이야 자 이게 또 나올 거 같네 뭔가 또 뭔가 또 엄청 나올 거 같네요 보니까 이따 나와라 난 준비가 돼있다 이거 먹는 순간 애들이 이제 떼거지로 몰려오는거죠 BFG 한방 있구요 왜 안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이고 핑키 나와요 아이고 나 탔나 자 아이고 야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거 투명 핑키구나 투명 야 안보여 야 투명이구나 투명 저거 어 투명 치부 좀 잘 보이는데 어 쉣 노노노노노노 와우 와우 난장판이야 뭔가 좀 다른가 싶더니만 투명이구나 여기 투명 투명 죽었니? 투명 죽었고요 돌면서 또 잡아줍시다 인프 잡목 카고 데몬 선물이요 죽어주시고요 계속 돌면서 아이고 잡목다 죽어주시면 안될까요? 어 뭐야 뭐야 갑박 없다던데 어디 보자 갑박 없나 야 우람한걸 좀 봐봐 우람한 체구를 봐봐 느려 너무 느려 또 나왔어 저 멋있는 형체를 봐봐 단지나게 하는데 너무 느려 하우 쿵쩍쿵 어휴 쟤도 나와네 일루와리루와 일루와 태화수단 태화수단 그렇지 가스를 오나오나 먹네 가스를 굉장히 많이 먹는군요 음 어디로 가 이제 문 열렸나 아 문 열렸나 아 문 열렸나 톱탈 살고 여긴 또 어디야 지옥을 아주 그냥 휩쓸고 다니네 그냥 이거 안 먹고 아니 지옥을 그냥 휩쓸고 휩쓸고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어디지 또 나와라 오 버서커 야 버서커 하면 무정 모드에다가 애들이 한방이죠 다 나와 다 나와 일루와 어딨어 일루와 일루와 무정 모드에다가 애들이 한방이에요 그래서 빠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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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엄청난데 악마 심장을 떼고 있어 쪼개고 쪼개는 거 기본이고 일루와 파워 형님 마지막 마지막 형님 그렇지 자 이제부터 나오네요 아이고 아이고 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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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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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악마들을 소환해요 정말 귀찮은 녀석이에요 일루와 빠세이 인마 올라가시고요 위에서 싸우면은 좀 더 편히 싸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파워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로봇엔딩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형님 맛있어요 한 잔 더 받으세요 이렇게 멍청한 파워 형님 이러니까 남들한테 이동 남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히힛 히힛 약오르시죠 힛 힛 아이고 죽으셨어 또 뭐 있어? 또 있어 또 어디야 또 어디야 또 어디야 또 이걸 하이 어디지? 어디지? 아 저 아래 있구나 일루와 어디가 쳤지? 일루와요 어디있어요 한미 아이고 무서워 헥 약오르자 헥 헥 못 올라온다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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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쌍해 굉장히 불쌍한 친구 형님이에요 머리만 효율적으로 야 총알 났다 아 너무 불쌍해 어? 다 다잇 목을 쪼개버리네 얘들 뭐야 뭐야 여기로 와? 왜 여기로 오지? 여기 아닌데? 아 이제 또 왔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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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쟤부터 얘부터 무조건 얘부터 어디였지? 이쪽이었는데 어디였어? 언제나 저기 이리로 또 일루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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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어 어디였어 일루와 그렇지 어 은하니 어서오세요 야우 어우 대빵형님 오셔 대빵형님 정말 형님 중에 큰형님 대빵형님 와우 엄청나 음 음 아이고 야 엄청나요 되게 아프죠? 음 그래 죽으셨구요 그래도 일루오오 일루오오 자 우리 잠 잠옥 한번 없애주시구요 끝 아주 깔끔해 어디야 저쪽이구나 음 좋아 어 재훈이 어서오세요 야 뭔가 최종보스 같은 느낌이네 이거? 자 한번 끊어주고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감사합니다.